인류의 조상을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고생인류가 있습니다. 바로 네안데르타린입니다. 약 40만 년 전 지구상에 출현한 네안데르타린은 유라시아 대륙에 살고 있었는데요. 인류의 직접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난 이후 한동안 공존하다 경쟁에서 밀려 사라진 것이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들이 멸종했는지 아니면 현생인류에 흡수되었는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네안데르타린과 호모사피엔스는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종분류에 대해서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보니 아종인지 근연종인지를 판단하는 통설이 몇 번이나 바뀌어왔던 것이죠. 유전자 교환이 가능한 아종이라면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렌시스로 불려져야 하며 유전자 교환이 불가능한 근연종이라면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로 학명이 정해질 것입니다. 논란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종에 대한 분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인데요. 종분화가 시작된 후 진화적인 거리가 멀어질수록 혼혈자손의 생식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호모사피엔스와 3만 년 전 사라진 네안데르타린은 분화가 시작된 후 유전자 교환이 가능한 임계점 근처에서 만났다는 것이죠.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타린의 유전적 차이는 1.5%에 불과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지만 진화적 거리가 멀어 불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대인의 유전자에는 네안데르타린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현재까지 발굴된 네안데르타린 화석에서는 호모사피엔스 유전자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안데르타린 남자와 호모사피엔스 여자가 합공하면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경우인데요. Y염색체 생식능력에 결함이 있었다는 증거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최신 연구자료에 따르면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타린의 유전적 차이는 2종 교배가 가능한 북극곰과 불곰 보다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생식능력에 대한 생물학적 호환성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규명하는 일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해진 이유는 현대인과 네안데르타린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었기 때문인데요. 놀라운 점은 4만 년 전 살았던 네안데르타린 화석에서 추출한 샘플을 통해 유전자를 복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네안데르타린 깨논 프로젝트를 주도한 막스프랑크 연구소의 스반테 페보 교수는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요. 유전자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네안데르타린을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안데르타린 복원과 관련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현대인과 복원된 네안데르타린이 씨름을 하면 누구에게 판돈을 걸 것인가라는 우스갯소리죠. 워싱턴 주립대 퀠러 박사는 1대1이라면 신체가 강한 네안데르타린에게 걸겠지만 협동과 팀워크가 요구되는 팀전이라면 현대인에게 승산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인류가 지구의 패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라는 설명을 덧붙이면서요. 그렇다면 3만 년 전 지구상에서 사라진 네안데르타린을 유전자 복제를 통해 부활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생명체가 성장하려면 세포를 끊임없이 분열하고 증식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세포가 분열할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도 함께 복제되는데요. 이러한 분열을 체세포 분열이라 합니다. 이와는 달리 정자나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는 감수분열이라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데요.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유전자의 양이 반으로 줄어들었다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할 때 다시 완전한 양으로 회복됩니다. 같은 쌍의 염색체가 유전자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재배열되는데 그 결과 각각의 정자와 난자는 서로 약간씩 다른 유전자를 갖게 됩니다. 유전자 복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자 생물학적 관점에서 유전자 복제는 모든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자연법칙으로 생물학적 유전의 토대라 할 수 있는데요. 유전자 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1996년 아기양돌리가 유전자 복제로 만들어진 호유류 생명체로 동물복제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된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1999년 우리나라에서 복제소 영농이가 태어났으며 이후 돼지, 개 등 몇몇 복제 동물이 탄생합니다. 동물복제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가족같이 지냈던 반려동물을 다시 만날 수 있으며 난치병을 고치는데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룡을 부활시킨다는 주라기 공원부터 매머드 부활 프로젝트까지 멸종된 동물을 되살리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동물을 복제하는 것과 달리 공룡이나 매머드 같은 멸종 동물을 복원하는 것은 의외로 반대가 덜하는 것 같습니다. 자가 번식이 가능할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미 멸종한 인류의 조상이라면 어떨까요? 오스트랄로 피테쿠스나 호모에렉투스 등 수십종의 고인류가 떠오를 텐데요. 만약 현생 인류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근연종이라면 이들을 사람으로 보아야 할까요? 현재 인류와 가장 가까운 근연종으로는 네안데르타린과 데니소바인을 들 수 있는데요. 3만 년 전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네안데르타린을 유전자 복제를 통해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과학자들은 유전자를 교정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과 DNA 연기 서열을 합성하는 방법을 통해 네안데르타린과 같은 고대 인류를 복제하는 것이 온전히 꿈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대 인류 부활의 핵심인 이들의 DNA가 아직 완벽히 복원되지 않았다는 점과 30억 개에 달하는 DNA 연기를 이어붙이는 작업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기술적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까지 알려진 네안데르타린 부활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DNA 합성을 통한 복원인데요. 먼저 네안데르타린 화석에서 DNA 조각을 추출한 다음 증폭 기술을 활용해 네안데르타린 DNA 연기 서열을 복원합니다. 복원된 DNA를 세포에 넣은 뒤 난자에 수정합니다. 수정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 성공할 경우 네안데르타린이 탄생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복원 방법입니다. 먼저 인간 배아에서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네안데르타린 DNA를 교정합니다. 이후 유전자가 교정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 성공할 경우 네안데르타린이 탄생한다는 시나리오인데요. 네안데르타린 복원의 핵심은 DNA를 얼마나 정확히 분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라는 4개의 연기가 쌍으로 배열되어 있는데요. 종간의 차이는 DNA 연기 서열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현생 인류와 유전적으로 밀접한 네안데르타린 DNA만 제대로 복원되면 부활 프로젝트가 가동될 수 있다는 액입니다. 얼음 속에 잘 보존된 매머드 사체에서 DNA를 복원시킨 후 코끼리 자궁을 이용해 부활시킨다는 매머드 복원 프로젝트와 비슷한 원리죠. 2013년 미국 하버드대 처치 박사는 네안데르타린 화석에서 복원이 가능한 수준의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 DNA를 줄기세포에 이식한 후 난자와 결합시켜 배알을 만든 후 이를 자궁에 착상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힙니다. 또한 대리모를 해줄 여성 자원자가 있다면 멸종된 고대 인류를 복원할 수 있다고 그의 저설 리제네시스에서 주장했는데요. 처치 박사는 현재 매머드 복원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으며 인간 DNA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 멤버일 정도로 유전학계의 거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생기자 처치 박사는 네안데르타린 DNA를 추출하면 언젠가는 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말이 와전된 것이라 해명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인간 복제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2018년 샌디에고 대학의 앨리슨 무호트리 교수팀은 실험실에서 네안데르타린과 데니소바인 뇌오가노이드를 키우는 실험을 시작했는데요. 화석으로 남아있지 않는 네안데르타린 뇌조직을 직접 만들어 현대인과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 것이죠. 뇌발달촉이 다른 유전자의 활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바원 유전자를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고생인류의 유전자를 가진 5mm 크기의 뇌조직을 만들어냅니다. 현생인류의 뇌오가노이드는 매끄럽고 구형이지만 네안데르타린 오가노이드는 표면이 거칠고 크기가 더 작았는데요. 유전자 하나만 바꿨지만 증식과정에서 현생인류와 차이를 보인 것이죠. 연구팀은 현생인류와 차이를 보이는 나머지 유전자를 모두 구현한 고생인류 뇌오가노이드를 만들 계획인데요. 인간의 뇌진화 경로를 밝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생물학적으로 생명이란 자기를 복제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없는 세포분열과 신진대사를 통해 자기복제와 에너지를 생산하며 최종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일방통행의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 삶과 죽음의 경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순간순간이 완성된 자연법칙이며 역주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기복제 과정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인류사를 연구함에 있어 유전학과 같은 과학의 힘을 떼어놓을 수는 없겠지만 무절제한 유전자 복제기술의 남용은 지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디선가 진행되고 있을지 모르는 네안데르탈인 부활계획이 우려스러운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